2020년 10월 31일 시참여행 17탄 스타트업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건물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출입구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끝에 문의를 하고 있으니까 배의 기도군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그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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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x2 십자가가 자빠져있어 계십니까? 십자가가 자빠져있어 뭔 소리야? 십자가가 자빠져있어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십자가가 자빠져있어 깜짝이야 아무도 없었네 아무도 없었네? 분명히 아무도 없었네? 여기 이제 좀 크게 할게요 여러분들 뭐야?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안들려? 뭔 소리가 안들려? 뭔 소리가 안들려? 무슨 소리가 안들려? 나만 소리가 안들려? 뭐야?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 ~!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onde 버려져있어 지금 나 방금 전화가 안들려 이거야? 너 방금 전화가 안들려 내 방금 전화가 안들려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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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이게 안돼요? 안에 사람있죠?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요 차라리 차라리! 왜? 차라리 움직여봐 계속 움직여봐 내가 제대로 확인해줄게 카메라 돌리지마! 그대로 가! 뭐야? 뭐야? 여기는 2층이야 지금 현재 여기는.. 미친라니까 여기는?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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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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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식사 준비! 잠깐만요.. 쌤! 쌤! 혹시 배고프십니까? 혹시 배고프세요? 배고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어? 잠깐.. 어? 바로 확인! 바로 확인! 어디에 계십니까? 얘들아..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죽여버린다..? 뭐야..? 얘들아.. 나 이거 물 좀 마시고 진정 좀 할게 뭐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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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명히 봤어, 이거 코난 범인이야 드디어 형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혹시 계십니까? 장난 그만해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아.. 장벽..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미쳤어!!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아무도 없어!! 가서 확인해!! 아무것도 없다는거야! 확인시켜드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뭘로 해? 이리와! 오나? 안오는대! 이리와! 안오는대..잠깐만.. 거기 있어요? 안오는대.. 미쳐버리네.. 오늘 진짜.. 뭐야..? 다행히.. 으아악!! 야 이거 정신 차리라 아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말라는게 아니라 헝 헛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x2 죄송합니다 x2 죄송합니다 x2 죄송합니다 x2 죄송합니다 x2 그만하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x2 번역한 지점 벗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x3 진짜 폴더 체험인 현상 그만 좀 해라 정말 재미없다 노잼이다 심 노잼, 핵 노잼 아주 인정을 하는데 그만해라 다시 한번 의자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자를 움직이시면 제가 그때는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내치지만 마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라고 할 줄 알았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왜요? 다음번에 안언니? 다음번에 sustento 도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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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입니다 얘기 안 하실거죠? 계속 장난 맞힐거죠? 얘들아 이거 있잖아 2탄은 다음에 할게 얘들아 나 2탄 다음에 할게 2탄은 밑에 건물 다시 할게 1년 뒤에 2탄은 다시 할게 여기 안되겠다 미안하다 2탄은 안되겠다 2탄은 나중에 할게 끄덕끄덕 끄덕끄덕 아랑캐짱 끄덕끄덕 어